가족들한테 해피니언 해피니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뭐라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 참 인기로 온 것 좀 해피니언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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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페에 들어가고 카페에 들어가고 다음 주에 봐 엄마 알거야 또 우리 썬데이 스쿨 친구들은 영어로 낸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도망하셔서 예배 끝난 날이 가치지 말고요 한 5분만 더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오세요 하나씩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자리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로 색깔의 통화 저게 들어가세요 고르지 말고 그냥 고려하세요. 혹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뽑아났던 구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뽑아났던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성경 책갈비 속에 여러분도 얻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 책갈비 속에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책갈비 속에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책갈비 속에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연례나 진진만에 찬양하며 바라리지 시험을 다 갈래로 함께 계심을 주님이셔서 주님이 뜻하시니 그대가 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진듯하며 내가 이승을 하노라 연례나 진진만에 나에서 새롭게 하니 연례나 진진만에 relacion lust의 여수님 진듯한 입은 slен组 because of 예수님 het